안녕하세요. 유민희의 자폐정복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어머님의 리얼 토크를 갖다가 들려드릴거에요. 마지막이 되는 이유는 애초에 처음에 예고했던 대로 자폐진단을 벗어나기에 성공하고 또래 수준의 발달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유민희의 자폐정복귀를 지속하게 되었죠. 9월 15일날 첫 영상을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4월 13일날 이 영상을 찍는거였으니까 대략 6개월하고 반이 약간 안됐는데 실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연기가 된거구요. 2월 말 정도에 실제 평가했을 때 자폐진단을 이미 벗어날 수 있었고 또래 수준에 도달한 걸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평가과정을 거쳐서 촬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두달 가까이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서 촬영을 하는거죠. 실제로 진단벗어나기에 들어간 치료기간은 한 4달의 반 정도가 걸린걸로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빠르게 치료가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아이가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견대로 4개월 반에서 5개월 사이에 유민희가 정상적인 범위에 회복을 했어요. 이 카스 점수가 39점에서 40점 정도의 수준이라는 아이가 16점에서 17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완전 정상이 됐다고 봐야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완벽하게 아이가 정상마동으로 회복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엄마의 인터뷰를 보시도록 하시구요. 유민희의 이후 성장과정에도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작할 때 자케를 벗어나고 또래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 그때까지 유민희의 치료사람들을 없애는 걸로 얘기했으니까 사실 지금 됐다고 봐야되거든요. 어디까지. 됐다고 진작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벗어내려고 한 달 정도 넘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만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유민희. 엄마 접어오셨군요. 유민희가 카스가 작아진 단어로는 17점이나 18점 정도나 보고해줄까요? 그래? 카스가 작아진 단어로 해보면 이거 사과줘요. 몇 점? 18점이서? 17점이나 18점 뭐. 엄격하게 하면 17, 18점 나오고 안 엄격하게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 걸로 하면 저는 16점 나왔어요. 교재는 너무 크잖아. 그리고 엠셋트는 로우리스크가 나왔어요. 엠셋트는 항목 중에 16분 하고 엄마가 이렇게 보다가 내가 같이 보느냐. 제가 로고를 빼면 남은 게 큰 거 아닌가 없는 걸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거 편성하는 거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하나라도 얘만 얘 아니오 하고. 편성이 좀 디테일하게 되는 걸로 적용을 했더니. 16분 항목은 좀 이상하고 나머지는 정사하는 거 같아요. 16분 항목이 뭐죠? 엄마가 뭔가를 보려고 교계를 돌리면 아이가 엄마가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느냐. 그거는 좀 좋으셨어요. 유민희가 눈맞춤이 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긴 했지만. 이완이에 비하면 여왕이는 아주 끊기게 변맞춤을 하는데. 쟤는 변맞춤을 그냥 못 하죠. 성향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고요. 길게 잘 안 가요. 아직 그건 한참 더 가면. 그러면은 카스가 16-18점이면 이게 장상 범죄라고 봐야돼요. 우리가 보통 애들 이제 우리가 카스 30점 넘는 애들 치료해서 한 만 36점 넘은 애들 치료해갖고 카스 점수가 16-18점까지 나는데. 잘 됐을 때 한 2년 거겠죠. 그러니까 유민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카스 점수가 39점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카스 점수가 여러 번 했었는데. 많이 한국에 하나씩 하나씩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과 먹을까?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예쁜 짓. 예쁜 짓. 예쁜 짓 안 할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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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M7에서는 하나 정도면 M7이라는 것 자체는 장애 진단 중이 아니라 조금만 이상하게 빨리 체크해 내장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M7에서 하나 정도 체크해가 되면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스하고 엠체 두 개를 통해 갖고 그 현재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에서는 유민희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확인이 된거에요. 다르게 지금 오히려 정확히 검사를 하면 이제 뭐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에이로스 검사를 했는데 내년으로 됐으니까 그걸로 한정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네 이러면 좋지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해주고 싶은 얘기죠. 여동생 누이? 쌍둥이하고 비교했을 때? 쌍둥이하고 걔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눈 맞추는 질 같은 것도 좀 다르고 대화 같은 것도 여자에는 핑힝도 잘 되고 이게 좋아? 이거 이게 좋아? 하고 물어봤을 때 이중 의움을 했을 때 딱 나는 이게 좋아? 하고 대답을 하는 게 편이고 얘는 할 수 있는 단어의 수명은 비슷해요. 단어의 수명은 비슷하지만 단어의 수명은 비슷해요. 근데 핑퐁이는 약하고 네, 좀 다른데 다른 이 아니오가 명확한데 저는 택시드 때 아니오는 최근에 나왔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라니오로 대답하지 않아요. 의사소통 수준도 딸이 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여자애들이 또 약간 좀 네, 여자애들이 좀 얻어서 딸이도 훨씬 더 빠른 것 같고 오히려 근데 예원이보다는 용인이가 할 줄 아는 발음은 더 많아서 석류같은 어려운 거 더 좋다. 음, 그치? 그러니까 언어가 스킬적으로는 저거는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게 핑퐁에서 이렇게 핑퐁의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런 건 기질이요. 어느 정도. 네, 기질은 약간 있을 것 같아요. 남녀살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해보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티즘이 있는 애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사람하고 노는 것들보다는 자물탐색이나 로지카라는 것에 대한 탐색이 많다는 그런 이에는 예를 들어서 로지카라는 것에 탐색이 많으래요. 네, 많아요. 그치? 네,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좀 넘은 시간동안 센터 수업들을 그냥 다 공장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언어치룰만 먼저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어미가 못 보던 사이에 엄청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테스트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그동안 제가 별로 불안하지 않았던 거는 센터에 와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배우려는 의지가 되게 많고 자기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상태는 그렇지, 그렇지. 가르쳐주면 바로 정당 이해하고 따라잡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도 좀 보냈는데요. 긴급보역도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되게 잘 공부를 해서 예언이랑 친구들하고도 원만하게 탈을 내고 선생님한테 얘가 특별히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물어봤을 때 선생님은 딱히 그런 거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에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치료됐다는 게 내가 한자도 항상 한 얘기가 그러니까 사회성을 가리켜야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가 학습할 수 있는 상태가 치료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말 같은 거는 정확한 단어로 말 안 한 것만 했을 때 첫 문절만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컨팅했을 때 80개 이상 단어를 잡아라고 사과하면 사과 어떨 때는 사과라고도 말하는 게 자기가 알아서 말을 안 하고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하지 않고 그냥 사과를 발견하고 아, 나 이거 사과 알아 하는 식으로 감지하면서 사과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80개 이상일 뿐이 되고 인지도 숫자, 유형, 숫단 같은 거는 인지를 하게 됐어요. 네. 말도 해요. 그래서 숫자를 어느 정도? 숫자는 1, 2, 3, 6, 9, 10 10 10 10 10 10 10 10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 같은데 이런 걸 보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가다가 아파트 뭐 아파트의 동호수 같은 경우는 이 이 이 이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는 그런 정도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탐색을 더 할 것 같아요. 별 이런 것도 말하고 ㅋㅋㅋㅋㅋ 하더라 그쵸 세모네우동그나미 별 이런 경황 같은 것도 말하다가 하하하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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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놀자고? 놀자고? 색상도 계란색 형상도 좀 포옹 색도 구별하고 문제를 하면서 그걸 또 말해서 깜짝 놀래 내가 얘한테 이런 것도 바르셔줬었나 하려고 진짜 임지 발달이 아주 무난하고 하하하하 아 시끄러워 하지마 왜 시끄러워 조용히 해야지 장난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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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신체 이제 이걸 정말 좋아하는데 눈코, 귀림, 배꼽, 후추, 배터리 손 머리 이런 것도 또 어디 있어 하면 바로 다른 친구 또 어디 있어 하면 바로 다른 친구 그걸로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문관이 이제 좀 많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정말 심심해서 잘 안하고 놀이법 가르쳐준다는 그것도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는 놀이 수준이 정말 높아졌어요 놀이 치료를 안 하고 있었는데도 놀이 수준이 되게 좋아져서 플레이모빌로 인형 집을 만들었는데 이 집집을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게 잘 놀아요 변기 모양이 있으면 거기다 인형을 안 하고 그 끙이나 동화책에 나오는 흉가 그거를 따라하거나 아니면 흉가하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서 스케일이 안 맞는데 자기가 그 위에서 또 싸는 흉내를 맺고 또 인형으로 계단에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하는 그런 흉내를 내봐라 아니면 현관문 초인점 누르고 인형을 문전 따르면 인형 집어넣고 저를 다 만들어서 이러면서 네 재밌게 놀아요 죄송합니다 엄청나요 자동차로 차고기 관제 타면 그런 장난감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게 잘 놀아요 차를 차를 이렇게 몇 대를 갖다 놓고 기차를 기차라고 소리를 내놨어요 기차처럼 하기도 하고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델리베이터에 차를 올려놓고 이제 어 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놀이를 하고 2층에다 내리고 3층에다 내리고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도로 위에 자동차 불리고 막 이런 그런 놀이도 하고요 책 읽는 걸 정말 좋았는데 그 장님도 좋아했지만 이제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하고 끝까지 다 읽지 시즌에서 잘 보고 그리고 그리고 지갑 지갑 자기가 봐요 그치 엄마 소리 네 그리고 까꿍했어 유민아 까꿍 까꿍 떨어질까봐 저는 유민이 일로 유민이 아야 할 수 있어요 우주주주주 바쁜다 유민아 유민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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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애교는 그러니까 누가 어디가 잡혀 내가 누가 잡혀 흔적이 있어 그러면서 얘네 얘네 자기가 아는 거를 아는 게 나오면 너무 신이니까 공이나 구름 나무 비행기 배 이런 거 나오면 막 가르치고 해 오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정말 자기 알고 있는 거 나타나면 아는 체를 엄청 하면서 정말 티내면서 아는 체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리고 원목 블로그로 집집기 놀이 같은 걸 하는데 집을 집이 이렇게 세모난 지붕이 있고 동화책에서 그게 집이라고 배운 다음에는 삼각형 블록을 네모블록 위에다 올려놓고 집 이러면서 위에 세목만 올라가면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집을 만들고 그게 좋은 거죠 네 집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또 엄마가 옆에서 문까지 있는 멋있는 창문이다 문 여러분 되게 되게 큰 거예요 왜냐면 실제 모형 집을 보고 집이라고 하는 것도 오티즌이 큰 건데 유사한 모형을 보고 이렇게 비누적으로 하고 언어를 결합해 버리면 그러면 오티즌 패턴을 상당히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기둥이 있고 여기 빈 공간이 있으면 문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 그게 문 이러면서 거기에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거나 자기 주먹을 넣었다 뺐다 하거나 그러고 흐트러지면 막 그러고 다시 해줘야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속고장난 같은 거를 잘하는데요 적시에 과일 같은 거 친구한테 만드셨거나 자기 맨날 들고 다니는 대신 한테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먹여주는 시늉을 하고 또 엄마한테도 먹여주는 시늉을 하고 자기도 플라스틱 모양 아니면 양양 하면서 하고 있고요 병원놀이도 같이 몇 번 놀아줬더니 병원놀이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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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 인형들 이렇게 왕쌍 핑크 통어한테 주사놔주세요 지금 핑크 통어 사진이 아기 상어한테 주사놔주세요 톱캔드 이라는 숨겨져 있는 것이 찾아 주사놔주고 그런건 울고 어린이집에서도 정말 적응을 잘해서 친구들하고 하는 놀이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제가 우선 놀이 활동 같은 걸 하면 사진을 보면 유민이가 잘 참여를 하고 놀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구석에 있어서 자기 혼자서 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고 또 또래 모방도 정말 활발하게 있어서 통화 문화하고도 잘 어울리고 오늘은 언니를 배워왔어요 언니랑 같이 다니는 애가 있어서 걔가 언니라고 말하는 걸 들었나 봐요 영원도 언니라고 하는데 제가 언니라는 말을 배우고 싶거든요 영원도 언니라고 하는데 영원도 언니라는 말을 배우고 싶거든요 영원도 언니라는 말을 배우고 싶거든요 나는 되게 힘들어가지고 아잉 친구가 잘하는 그런 말도 집에 와서 많이 사용했다고 응 친구 말고 하이 언니랑 고아 이런 관사자 같은 걸 친구말도 배우고 응 친구말도 배우고 응 인사성도 정말 많이 받아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계세요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면 저는 아주 배꼽 인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기 싫을 때는 안 해가지고 오늘은 간호사 선생님한테 안 해가지고 이걸 주면서 이걸로 꼬셨죠 안녕하세요 하면 줄게 그랬더니 인사해 그럼? 고단 중이네 그렇게 예쁜 짓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사랑해요 이런 거 주세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빠 포인트에 와서 아빠! 이러고 사랑해요 표시를 하더라구요 너 아빠 좋아 봤더니 아빠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정말 적극적이 돼서요 너무 긍정적이 돼서 떠먹여주는 거 싫어하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요 다 그래? 콧돌질을 치과할 바틀도 하는데 근데 잘 안되면 손으로 다 집어먹고 그전에는 이제 얘 밥먹일 때는 이렇게 티 갖추고 할 거라고 기장 주고 그러고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냥 입에다가 막 넣어주면은 정말 잘 받아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뭐 입에 넣어줘도 단산해서 넣어줘도 아니라고 그러고 뭐 먹고 싶은 걸 말해요 모기, 이어, 멸치, 김 뭐 이렇게 어우 깜짝이야 자기가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은 말을 하면서 이어달라고 하고 그랬죠? 그랬죠? 아이고 요구사항은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도 많아서 기저귀를 가르다가 한 거는 이제 기저귀를 가르치면은 기이익이 있고 제가 얘 재울 때 짐을 깍둑이 짜러졌는데 공 태워달라고 할 때는 공 태워달라고 할때 그리고 뭐 문 열어놔 단단하게 말이나 나가자 이런 말들은 가 이렇게 동사도 교과, 교과상으로 말을 잘해요. 안부사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훨씬 더 자연스러워져요. 실시 수사에는 한동안 정말 신나게 하다가 뭐 심부름시키면 잘하다가 요즘엔 거의 말을 안 듣는데 기저귀 쓰레기통 버리고 오면 뭐 사탕 줄게요 이러면 그러면 막 집사게 버리고 그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에요. 그럼 거주하신거지? 그럼 뭐 속상하려고요. 네 속상해 하려고요. 기계하는 것만 느껴져요. 감각적인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없고 허리예인이나 목욕하고 이런 이자들도 다 사라졌고 일상생활에 감각적인 상황은 거의 없던지. 네 장도 정말 잘 자서 그건 있어요. 마스크 못 써요. 그러니까 실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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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저우라고 싫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늘 쪽은 사실이신 쪽인데 밝은 데서 밝은 데서 밝은 데서 밝은 데로 가늘 쪽을 못 보는 거나 한쪽 눈에 가리고 있거나 한쪽 눈에 찡그리고 그런 밝은 데서 밝은 데서 약간 서툴고 붙여버리는 게 보여요. 아 그래? 3D가 잘 인식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 그건 뭐 큰 건지 안 돼. 다섯 확인만 하면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걱정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스러움만큼 무모숨이 되진 않고 그리고 상호작용 레벨이 이런 일에 의해서 좀 낮은 편이고 세폼 대화는 아직 안 되고 뭐 많이 오고 오는 거 같은데 얘는 안 하고 무슨 질문을 하면은 말로 대답은 안 하고 그런 건 아직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정책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상거리로 지니지고는 안 하고 사회성 자가학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거에요. 치료가 진단벗어나기 1단계 치료고 왕따벗어나기 2단계 치료다. 왕따벗어나기라는게 뭐냐면 지금 이런 것들이예요. 애들이 자력으로 학습을 하는데 또래 애들만큼 상호작용을 하는데 관심도가 떨어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가만히 냅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하고 결이 자꾸 다르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애들이 장애안에서 아니라 또래 애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훨씬 더 상호작용을 잘하더라도 양육하려면 애한테 계속 자극을 줘야돼. 예를 들어서 플로타임이라는게 장애를 벗어날 때까지 치료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플로타임이 치료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양유법이 되는거에요. 예를 들면 유민이하고는 놀아주는게 플로타임이예요. 유민이는 우리가 짬 날때마다 애한테 이놈의 스스로 자극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자극을 자꾸 중단하는 유지자극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애가 굉장히 지능기률도 좋은 상태고 자극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점점 점점 없어져요. 괜찮아져요. 그것도 지금 병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고 다만 어쨌든 이것만 명확하게 하면 되니까 지금 진단보서 나오면 내가 처음 시작할 때 3개월에서 6개월 걸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나 5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는거죠. 이게 치료의 끝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면역적으로 불안정한 것들이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컨디션에 따라 압박하다는게 있다면서도 면역적인 반응을 형성시켜야되요. 그래서 약을 하려면 일정기간 계속 먹여주는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욕구 자체, 사회적인 욕구 자체를 느끼는거거나 자꾸 문자적인 욕구나 숫자적인 욕구 있잖아요. 로지컬한 것에 대한 욕구가 훨씬 강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능이고 얘한테 부족한 소셜적인 욕구들을 엄마가 계속 제공해야 되니까 유민이하고는 꼭 놀아줘야 된다. 가만히 냅두기 보다는 계속 이 아이가 놀아주면 그것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독특한 육아법이 필요한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민이가 장애화가 되어서는 아니라 엄마가 기질상 유민이가 살수나 좀 풍부하게 길려되면 엄마가 조금 더 다정하게 대화를 자꾸 걸어주고 놀아줘야 되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주 필수적으로 얘기하면 한약 먹으면서 엄마가 집에서 여러가지 감각적인 경험해주고 플로타임 해주고 이러면 되는 상태에요. 그러면 계속 더 좋아지면 전혀 문제없어요. 이엔 대전 그리고 엄마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데 나는 얘가 엄마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음식만 조금 더 신경쓰고 대돈기면 감기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민이나 우리 애들이 뇌 면역이 다른 애들보다 조금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만 좋아지긴 해. 엄마도 얼굴이 좋아졌구만. 저 좋아졌죠. 엄마도 치중이 좀 부드럽겠구만. 네. 잘 쳤어요. 되게 좋네. 마음이 좀 편해져요.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리고 이제 야외국 부모님들이 이제 다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아니야. 집에 사람이 많으면 제가 되게 신사해서 놀이를 하든 방송을 하든 이런 것들이나 또 여기 와서 슬페라는 것은 뭐든 애가 재밌어 하면 그냥 경험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이 집 아닌가요. 어린이 집 다니는 거예요. 어린이 집 다니고 어린이 집 다니고 어린이 집 다니고 어린이 집에서 애가 잘 놀 수 있도록 엄마가 옆에서 계속 보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선생님이 어머니 유민이는 별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좋아졌다고. 처음 어린 집은 15, 14개월에 여기가 둘이 돌아왔어요. 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유민이가 정말 많이 자라서 정말 잘하는 것 같다고. 그때 처음 어렸을 때 선생님도 유민이가 이렇게 바퀴가 걸리고 이렇게 집어 던지고 그때 돌아가는 동안 관찰하고 그러니까 어린 선생님도 잘 알죠. 그런 아이들은 많이 막 약간 의심을 엄마한테 말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었는데요. 근데 치료를 바로 들어가서 정말 유민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너무 좋아졌어요. 한 달 반만 사이에 훨씬 더 좋아졌어요. 엄청 껐어요. 그런 녀석이. 그냥 애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야. 훨씬 계속 자연스러워지고 있는데 그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회성을 자가학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자연스러워 있어요. 진짜 좋네. 약간 느리다는 말도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숫자나 글씨나 그런 걸 금방 할 게 없을 거야. 너무 좋아요. 자기가 숫자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세모내모 동그라미 이런 거 그리고 아까 그 도형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빠른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되게 좋은 반면 사람하고 노는 데에 대해서 조금 무딘 애가 그런 캐릭터가 있는 거지 얘가 장애는 없는 복지에 벗어난 거야. 요즘은 이제 예원이 골탕머리 끼거나 놀려먹거나 이런 거를 해요. 얘가 예원이 빨대컵을 밥 먹을 때 앞에다가 하나씩 놔두는데 예원이 거 뺏어져던 양소도 들어서 이렇게 막 먹으면서 예원이 눈들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예원이는 화가 나고 자기 거를 가져가니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뿐에 절대로 앉히면서 막 자기가 막 웃어요. 막 예원이 건데 예원이 건데 줘야지 예원이가 옆에서 주세요 하고 이런 거 있으면 이거 양손에 들고서 쭉쭉 빨아먹으면서 막 웃으면서 홀려우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웃으면 그게 예원이에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굉장히 좋은 날장이지 왜냐하면 애가 사회성이 굉장히 안식한 상태이 필요한 거야. 좋네. 어른들한테도 전화 정말 많이 쳐서 주세요. 뭐 엄마도 주세요 이러면서 와서 주는 척하고 입 앞에까지 갔다가 이러면서 진짜 안식해 알았어. 아이고 오늘 어쨌든 이민이 영상은 이걸로 정리해야겠다. 네. 네. 네.